이거 어디서 구워 먹어야 돼? 이거 구워 먹잖아. 어디서 구워 먹어야 돼? 할 거니? 살아 있네. 아, 세단하게 씨. 너 먹어. 나도 잘 안 먹겠다. 해볼랑 씨 귀찮아. 따라 먹어야 돼? 빨리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부터 먹어야 돼. 이건 스파게티 소스 같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 오셉이, 이거. 아, 이거 엄마 이거 어차피 다 먹어야 돼. 야, 이거 엄마 이거 어차피 다 먹어야 돼. 야, 발표해 봐. 또 나올 거야. 어디? 아, 5시가. 민지? 아니, 머리 불꽃 중인지를 더 잘 쓰는데. 아, 이거. 그럼 이건. 재학 교수 저랑 형이라고? 아유, 윤지보다 좀 더 하나? 어, 맞아. 봐봐. 애 들어가 봐. 아, 이게 볼 차이로만 나? 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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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인넨.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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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e은. 이거 싸? 나도 먹어봐야지 왜지? 나 너 두 개 줄게 아직 할 수 없어 그럼 또 사올게 일찍 감이 있어 엄마가 먹었지 마요 엄마 아무 말도 없이 먹기만 해봐 이모 잘 먹는다 이모 이거 좋아해 아 그래? 햄토리 햄토리 냉면 내가 아까 이모는 중국을 좋아해서 많이 가 근데 일 년에 한 두 번은 꼭 갔는데 아 진짜? 응 중국 이모 한 여덟 번 갔다 왔나 근데 여기서 안 되는지? 여덟 번을 갔다 와야 된다며 태양산 뭐 이런 거 황산 백두산 뭐 갔다 왔어? 다 갔지? 응 몰랐네 이모 장가게도 갔다 왔어? 장가게도 갔다 왔어 장가게 너무 좋아 그거 길을 놓고 그랬어 나는 아니 나도 먹어볼래 그거 나부터 먹어볼까? 나부터 먹어라고? 싫어 싫어 그냥 먹어먹기 너무 매운데 이거? 그래? 나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좋아하는 거 됐잖아 나 이거는 라오깜마라고 라오깜마? 응 응 맛있다 라오깜마? 라오깜마? 응 이거 좀 바라주지 봐봐 나는 이게 들어갈대 여긴 짭짤한 맛이 좋아 너무 조심해야 돼 이빨 다 그래 줘 차? 어 이거 맛있다 차 어 써있게? 차 맛있지? 라오깜마?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한국에서 나도 본 적 없다 저도 이거 나도 옛날에 중국산업 때 이거 사 먹으러 갔었어 양자추 시장으로 보통 중국산업은 이렇게 안 먹고 뭐 찍어 먹거나 발라먹는데 네가 맞아 하스테레보다 맛있어 하하하하 다른 걸 안 찍어 먹어야 응 고유의 맛이 있어 그치 형 보여? 고유의 맛 밀가루 맛 응 하하하하 그 고유의 맛은 다 참깨 같아 오 짜 고유의 맛 이거 된장이야? 중국식 된장이야 이게 이모가 더 예뻐 하하하하 중국산업은 얼굴이 아닌가? 뭐 얼굴이야? 짱샹 어? 짱샹? 어 네 뭔 짱마야? 하하하하 쟤더 시앙마? 쟤더 시앙마? 워 매매? 뭐 몇세 차이나? 이모는? 세... 세살 세살? 워 57세 다 57세 근데 진짜 우리 우리 가족은 다 좀 동안인 것 같아 이모 마흔 두살 하하하하 마흔 두살 진짜 맛있게 먹네 응 이건 맛있다니까 이모는 중국음식도 원래 잘 먹어? 이모는 다 잘 먹어 엄마 좋아해 잘 먹었네 이모는 호거 먹으라고 호박도 먹으라고 이거는 동국호거 안 먹어 봤어? 응? 언니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싸부싸부 이모가 나중에 호거할 때 데려와야겠다 응 이거 있잖아 언니 짭짤한 맛이 너무 좋겠으니까 하하 그럼 이 짭짤하다고? 여기가 전부 껍질이야 아 아 롯데맛도 가는 거 나 코너에 있어 롯데맛도 가는 거? 롯데맛도 가는 거? 그 위에 있는 거지 응 2층인가 3층인가 4층에 응 아니 롯데맛도 가는 거지 아 언니 맛있지? 아 요즘에는 배달이 너무 잘 돼갖고 이모 한 번 꼭 좀 빠르고 좀 빨강하고 그 짠맛이 좋지 짠맛이 너무 좋아 그런가? 빨리 감기로 해줘 지금까지 이렇게 쌓이는 거 점점 달아 달아 아 지금 지금 이 과즙 언니 먹어봐 과즙이 너무 시원 응 월요일 이젠 부터 엄마 몰랐다고? 응 이젠 부터 이젠 부터 제가 이마 그게 아닌데 언니 짭짤한 맛이 좋대니까 또 하나 또 하나 이젠 부터 엄마 뭐야 파야? 일단 기름에 야채를 볶고 밥 흐르지 않았을까? 아니야 밥 흐르지 밥 흐르지 배부르다 배부르다 밥 흐르지 대불러 알았당 이거 낫네 에피아